사랑 puedan 어어 비이온셰? 아니 뭔가 olla 안녕하세요 우리께서 왔는지 한 번 맞출 수 있을까요? 집에서 왔을 것 같은데 갑자기 흐려졌어. 제펜. 아니야. 혹시 세 분 다 같으신가요? 아 다 다르신 거예요? 이태리. 이태리. 브라리아. 프랑스. 아 프랑스 아니야. 힌트라도 주시면 안 돼요? 외국어로 말씀해주세요. 발음이라든가? 자기소개? 스페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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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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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Standard Metroid fruit fich Edu délic3y. 장아. 가족은 이랬어? 열의mat. 약 한 번만 더 먹어. 그리고 시원한 회사님. 여기도 suggestedbreak Marks. 핸드티어? 한국말인가요? 큰 keywords. 프랑스어무 같기도 하는 걸 가봤나? 블록 blinking. 갑자기 동색을 하시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 3번. 그럼, 제가 또 말할게요. 오, 다시. 포기하겠습니다! 못 맞히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에게 도와줄게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국민들을 보내주세요. 축구. 축구는? 축구? 아, 축구? 아, 축구? 아, 아르친티나! 아닌데? 아, 아르친티나! 아, 아르친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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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르친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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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힌트. 힌트를 한 번 더. 예쁜 여자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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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마음대로 다 비슷하고 friendly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유럽 아니죠? 유럽 소프예요! 사이! 사이! 오케이, 여러분. 세 번째 분. 어떻게 해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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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세? 비욘세? 아니, 아닌가? 아니야! 아니, 난 비욘세. 샤키라. 아, 샤키라. 아, 샤키라. 아, 샤키라. 샤키라? 샤키라, 샤키라. 왜? 샤키 쇼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수선. 다른 힌트 없어요? 눈픽, чит Oder. 그러면. 단atoire 거 순서 안 돼. 너무 어려워. 깐바스. 깐바스. 깜바스! quer... 깐바스습니까? 아, 깐바스 진짜.. 아... 아닙니다. 그럼 다음 분은.. 페이셜다. 네? 페이셜다. 페이셜? 난 난 이유CD 처음 들어봐요. 일단gado다. 너 먹고 싶은 거 말고요. 네? 나 두 개 다 못 들었어. 베이쉬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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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치킨? 펌치킨은 진짜 맛있어요. 치킨? 무슨 음식이에요? 펌치킨은 치즈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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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서... 아, 부잇도? 부잇도? 아니네, 치즈빵 같은 거랑. 이렇게 있으니까. 다리? 아, famous. 만데하파이상. 만데하파이상? 만데하파이상? what? what's it like? it also has beans, it has rice, and different types of meat, and fried flamen. and egg. fried eggs. 오징어? It's like a tray. It's like a big plate, with a lot of stuff together. how do you eat it? how do you eat it, though? you just mix the rice with the beans, and you just eat them together. should I say another one? 한 번 더? empanadas. 인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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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있으니까 상고초랑 어디지? 나 이거 원래 들었어 나 상고초랑 기억해 상고 배고파 지금 그러면 final guest 화명직 하나 둘 셋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손 No.1 바르셀로나 스페인 스페인 손 네 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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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긴 안 좋아가지고 그니까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번은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브라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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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텍사스? 휴스턴? 티비테 근데 몰라 멕시코가 아닌거 같아 차키라 차키라 멕시코 멕시코 하나 둘 셋 멕시코 제 이름은 스페인 제 이름은 콜롬비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드라블롤 프리즈. 제 이름은 아네라. 콜롬비아. 콜롬비아? 아니잖아 안 먹어봤잖아. 약간 먹어봤다면서 두려웠던. 다른 분들 진짜 봤어. 콜롬비아. 콜롬비아 커피아? 커피이라는 말씀 안 해주셨네요. 커피? 근데 너무 시원했어. 난 완전 몰랐어. 죄송해요. 브라질 최고. 스페인 최고. 스페인 최고. 스페인 최고. 저도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뉴스 샀습니다 여기서. 라이벌 아닌가요? 아니요. 좋아. 어땠어요? 많이 어려웠을까요? 이지 이지. 이지 이지. 근데 진짜 저희가 들어봤는데. 솔직히 진짜 세 분 다 몰랐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왜요? 힌트가 되게 너무 이제 각 나라에서도 되게 좋아. 유명한 것들. 축구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자기 나라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나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그랬구나. 약간 힌트를 들어도 어? 더 헷갈려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힌트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잊어버리고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감바스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감바스 자체가 스페인어 아니야? 네 스페인어. 그치? 아 세우라는 뜻인가요? 아 세우가 감바스요? 아유 그건 저도 몰랐어요. 아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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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어 하니까 아 맞아. 포르투갈어. 이거 끝나고 감바스요?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 세 분 미녀 세 분이랑 저희가 오늘은 미녀 외국인 세 분이랑 이렇게 나라맞추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awesome world.